그렇다면 빙하기의 한반도 일대는 어땠을까요? 원시적인 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 생태 환경 분석이 필요하겠죠. 홍적세라고도 부르는 빙하기의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5, 6도 이상 낮았습니다. 바이카로 너머의 고위도 지역은 12도 이상 낮은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내 춥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지금보다 기온이 더 높은 간빙기만 4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빙하기가 약 260만 년 전에 시작되어 12,000년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기온전 1만 년경이겠죠. 이 기간에서도 가장 추운 구간을 최대 빙기 극대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최초의 원주민 한반도 일대에서 출발한 시기와 베링해를 통과하는 시점이 이 기간에 포함되는지 변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수면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수면 높이의 10m 차이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육지로 연결되었는지를 가늠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최종 빙기 극대기의 시기와 기간, 해수면의 높이가 넘은 서적, 사전일마다 제각각이죠. 이 차이로 인한 동해의 기후와 생태계, 식량자원, 해양문화, 동아시아 문명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비교 분석한 연구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석은 다시 다루기로 하고 최종 빙기 극대기의 기간과 해수면 높이는 일단 브리테니컬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기간은 약 2만 9천 년 전에서 1만 9천 년 전까지 해수면 높이는 현재보다 약 125m 낮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해는 평균 수심 50m 안팎이고 가장 깊은 곳도 125m 미만이죠. 마지막 최대 빙하기에는 한반도 해남의 땅끝마을에서 하남성의 낙양까지 지금의 몽골처럼 대초원이 펼쳐졌습니다. 한반도는 고지들 제어 산지는 안대림이 분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덜 추웠던 빙하기에는 숲이 더 많았고 끝없는 대지에는 수많은 소택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형 동물들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강, 요화, 황화, 회화, 장강, 전남강 등의 물줄기들이 모여든 서해 대평원 남단은 대습지를 이루었습니다. 갈대들이 숲을 잃은 숲지와 갯벌은 어류와 연체동물, 수많은 조류의 본식지로 선사시대인들에게도 기회의 땅이었을 겁니다. 이 시기의 황화하구는 약 천키로 이상 남쪽에 있는 제주도 근처였는데요. 천진과 산동만도 사이로 나오는 현재 하구에서 발해협을 통과한 후에 서해 중앙부를 관통해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건조한 시기에는 계절의 딸 하천의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편차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하상계수라고 하죠. 그리고 강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시형 형태의 갈대배나 바구니배 등을 이용하기에는 더 유리했을 겁니다. 대습지의 특성상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황화대평원 남단의 습지는 위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극성빙하기에도 대규모 갈대밭은 유지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두대관을 중심으로는 목재와 목피, 나무 껍질을 공급할 수 있는 한대림도 분포했습니다. 가죽재료 역시 황해평원의 대형 초식동물과 동해와 남해에 해양포류를 통해 확보가 어렵지 않았던 환경이었죠. 한마디로 앞서 소개한 여러 유형의 원시배를 모두 제작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생태환경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 Gothic . 마이콫 . 마이콫 .